이야 명경기다 진짜 와아 김, 동, 현 시니스 리 옥상 올라와 왜 왔습니다 아침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었네요? 인상 문제였어? 아니 오늘 내가 운동하자고 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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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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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내 마음 나빠가지고 아하하하하 네 그 정도 아악 네 안녕하십니까 영미 김입니다 헬스 지옥의 헬스를 오늘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또 몸을 한번 첩 뽑은 분이고 헬스로 묵혔습니다 이 선수입니다 레고 레고 와아 하하하하 2023년 아예 비디프로 만들어졌습니다 와아 근육도 많고 사람들이 제일 안 고를 것 같은 선수를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 저희가 거기서 만나고 친해졌어요 같이 운동도 제가 배우고 싶어서 특별히 또 우리 엠마뉴엘은 여기가 좀 발달을 많이 했어요 어깨가 와아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몸에서 어깨랑 등 등 한번 살짝 와 와 여기 너무 많이 파인 거 아니야 등이?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 우리 운동 파헤테레일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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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제가 봤잖아요 등을 발 앞에서 봤잖아요 뒤에서 잡아가지고 발 앞에서 봤는데 ấnсте 누룩이 그렇게 힘쓰는 사람 처음 봤어 형 어느 방송에 유튜브가 됐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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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렻오오오오오오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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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의 복습을 복습을 가지고 다 됐어요? 아 나는 no 아니 근데 그때 붙었을 때 전에 내가 누군지 몰랐지 뭐 형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누군지 누군지 잘 모르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 리액션 너무 커서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형이랑 우리 같이 싸우자 라고 했어요 내가 어 오케이 괜찮을래 로벤님 뭐라고요? 네 칭찬 뭐라요? 야, you die 괜찮아요? 아, I'm okay, why? 아, 다른 사람들이 집에 갔어, 검색하고 이제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된 사람은 만나면 안 돼 만두기, 만두기 내가 이거 좋은이에요 아, 만두기? 레슬링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레슬링 어, 진짜요? 레슬링 많이 하면 오, 그래프닝 레슬링이? 그래프닝 레슬링 많이 하는 손으로 가르쳐요, 비가 어찌됐든, 어찌됐든 같이 운동해서 워낙에 몸이 좋으니까 헬스 적극 좀 배워서 엠마뉴엘에게 당할 시간이 왔어요 오케이, 어깨 운동 어깨 운동? 아, 좋아요, 좋아요 엠마뉴엘 운동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하루 부위별로 하는지 아니, 운동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월요일, 맞습니다 화요일은? 월요일, 등, 수요일, 파채 수요일은 파채 목요일 말씀 가슴엘게? 가슴엘게 금요일이랑 동요일 별로 안해요? centers 아무리 안해요? 넌 너는 NHG 롤 어찌됐든 별로 그렇게 많이 안해요 아 차이가을 더 바 appe 너무 차이나 너무 차이나 너무 차이나 그냥 가슴, 어깨들만 해도 알아서 뭐 이런 데를 다 생기는거예요 그냥 지금 있어요? 없는데요 지금 없어요 있는데? 지금 없어요 지방이 거의 없는데? 식단하고 아 식단 조금 하고 있어요 조금 하고 있고 하루 운동 몇 번 해요? 그냥 한 번만 한번만? 네 한번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한 번만 하고 식단도 자고 있고 운동을 한 번에 얼마나 힘들게 할지 대회 준비할 때 정도 말고 평소에, 평소에 느낌으로 평소에 느낌 정도 내 마음 나빠가지고 운동할 때 슈퍼세트 많이 해요 밀고 땡기고 하고 다른 운동 아, 두 개 같이? 네 아, 오케이 좋아요 아, 슈퍼세트를 좋아하는구나 슈퍼세트는 이제 하나 하고 바로 또 다른 거 하는 거 두 개 세트로? 예 예를 들면 2두로 땡겨쓰는 3두로 미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 변벨로 변벨로? 아놀드 프레스 아놀드 프레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14, 14 응? 오케이 14kg? 킬로 아, 오케이,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내가 이게 근육이 많이 없어도 생각보다 또 힘이 있어 만족이라서 오치 으헝 어깨 부상인데 좀 있어 어깨 부상 오케이 어깨 부상 안올 프레스 그래서 90도 어, 90도 어, 90도 업, 다운 클로스 어,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예 어 업, 다운, 클로스 업, 다운, 클로스 이렇게, 우와 텐 랩스 텐 랩스, 오케이 텐 랩스, 오케이 와,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오 세븐 에잇 와, 둘 어깨가 너무 커 와, 오케이 하고 어 하 스프 세트를 하세요 어헝 여기 목 있잖아요 응 아, 끄트머리 잡고 네 응 아, 끄는 거? 예 와 열 개 열 개 열 개 세트 열 개? 네 와 어, 벌써 펌핑 됐어 잠깐 안 봤어 그랬는데 업 다운, 클로스 나이스 원 나인 원 원 네 네네 우와 차사 아 여기 잡고 네 차사 와, 이게 어떻게 먹는데 와 4 4 6 6 8 9 우와 이게 나은다 여기서 야 아 아 아 아 아 와 우와 이게 힘들다 이거 바로 뭉친다 오 나이스 나이스 와 14 아 아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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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네 괜찮아요? 어 어 어 아 네 아 네 예스 예스 1 2 8 9 9 9 9 4 6 5 5 5 스케줄 왜 이렇게 어조비 같지? 진짜로 나는 어디 가면 어깨가 되게 넓어서 항상 어깨 넓은 이미지인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어깨 조그만 사람을 느낀 나지? 와 진짜 나 이거 어떻게 돼? 27살. 27살? 네. 아 27살. 엠마니엘 처음에 우리 다 쳐다본 거 알지? 사람들이. 그거 느꼈어? 사람들이 느끼겠어? 네. 선수들이. 네. 뭐야 저거 피지크가 뭐야 이랬어. 안녕하세요. 우와. 미쳐나가 이거. 빨리 봐 빨리 봐. 진짜가 나왔던다. 피지크 선수. 네. 소개해 주신 스미스먼치. 스미스먼치? 예. 트랩스랑 어깨 너무 중요해요. 형 이거 좋아요. 여기 좋아? 어 진짜? 네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크면 안으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 네. 또 나와야 돼. 네. 아 이게 나오면 이게 작아 보이니까 요것도 켜야 되는. 오 휘앙이 또. 어 휘앙 운동을 많이 하네. 오 나이스. 뭐야 이거 처음 봐. 그냥. 슈럭. 음. 음. 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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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쭉 올리고. 예. 여기서도 무게로. 먼저 슈럭 하고. 아 슈럭 하고 나서 이렇게? 예. 와 뒤에 짜지는 거네. 오케오케오케. if you take it. 나이스. 우와 안 들려 안 들려. 이 정도는 안 들려야 돼. 슈럭. hinge. 마이. 하아. nuestros clienteleryw. 나이스 아니 이게 이게 뭐라 될까 그냥 막 반동으로 이렇게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쫙 짜니까 약한 부위를 사염이 약간 키우기 어려운 부위를 거기를 막 이렇게 노려서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해에요 근데 거기에 발달이 안되면 쓸 줄 모르니까 이상해 손이 누워야 돼? 몸은 상태에서 손이 누워 1 2 2 2 2 2 2 2 아우 자 아 보니까 앵마넬은 엄청 막 무거운 걸 하지 않네 이게 송도 같은 것도 15킬로도 반동으로 막 을 을 할 수 있는데 한 6킬로 가지고 쫙 짜주고 쫙 짜주고 쫙 짜주고 이런 스타일 네 무게보다 자세 좀 그러니까 아 맞아 또 이상한 거 한다 오오오 뭐야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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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조금 그리고 손 이렇게만 이렇게만 네 셋 넷 다섯 다섯 이게 나눠져있어 에이 아 이거 코코넛 코코넛 오 빅 코코넛 우와 와 이렇게 큰 코코넛 처음 본다 우와 참고로 저도 운동 20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있는데요 와 이렇게 차이 이렇게 한다고? ㅋㅋㅋㅋ ㅋㅋㅋㅋ 가슴 동네 5 4 4 5 5 5 5 5 6 6 5 6 6 6 6 20 자 무겁지 않아요 안 먹으면 돼 무겁지 않다고 그래 안 먹으면 돼 잘하셨네 굿 굿 굿 굿 굿 굿 넓어버렸어 헬스완이 얼마나 됐어? 이제 거의 3년 됐어 3년? 3년 전에 먹으면 어땠어? 6K 정도 아니었어? 한 끈? 오케이 오케이 숄더 프레스 다섯 넷 다섯 다섯 우리 초반에 하는 거랑 이거 등대고 한 거 한 끈 뭐가 좀 다른데? 왜냐면 암호 프레스 여기 부퍼 여기 까지 여기는 느낌이 너무 좀 세게? 그전에는 적당 무게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 잡아주는 거고 이건 이제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등을 기대고 하는 거니까 어깨에서 약간 앞쪽인데 그 대신 좀 더 구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등이 있으니까 좀 더 어깨에 집중할 수 있는 아우 좋다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뒤 여기 뒤죠? 후면 후면 여기 이거는 그냥 조금만 오케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고 기까지 안 하고 꽤 무거워 오우 몇 킬로야? 60킬로 Bob род는데 견Because 맞추네 아하 어떠세요? 굿굿굿굿 아아 넘어져 넘어져 응 생각보단 어때? 생각보다 힘이 있지? 그러니까 근육은 안 큰데 생각보다는 되지, 생각보다는. 자세는 아직 몰라서. 맞는 게 더 무거운 거, 그리고 더 심한 운동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만 따라하면 좀만 이제 앞면을 똑같이 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마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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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오케이. 팀 3. 파이팅. 이거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빨리 주시고 나가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